지난 주말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. 다가오는 올 여름에는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릴지 날씨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. 네, 웨더 커뮤니케이션제 맹소영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기상 칼럼니스트 맹소영입니다. 예, 지난 주말에 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.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저기압이 유입된 가운데 남쪽에서 다량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또 북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, 서로 다른 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강하게 발달하면서 집중호우와 강풍을 동반하게 된 겁니다. 네, 강수량도 양이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참 변덕스럽고 요란했는데요. 올여름 날씨는 어떨지 궁금합니다. 올해에는 지난 여름과 상당히 다른 날씨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특히 비다운 비가 많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. 기상적 장기 전망에 따르면 5월에서 6월에는 평년 수도 수준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50%,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30%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맘때 내리는 비보다 적을 확률이 20%보다 낮다는 건데요. 7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릴 확률이 각각 40%로 높게 전망이 됩니다. 이 말은 즉, 결국 더 덥고 더 습한 여름이 다가올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. 네, 한편 세계 기상기구에서 올 여름에서 가을쯤 엘리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. 이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? 실제 라니냐였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부지방은 폭우였지만 남부지방은 가뭄에 시달리게 됐거든요.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엘리뉴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면서 강수량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. 그리고 중부지방은 오히려 강수량이 좀 감소를 하고요. 그런데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비구름이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대류현상이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쪽으로 많은 수증기량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남부지방의 강수량이 많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날씨의 기후나 기상 상황을 좀 미리미리 살펴본다면 올 여름 결코 비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홍수라든지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웨더 커뮤니케이션즈 맹소영 대표였습니다.